반갑습니다. 칼만나는티비입니다. 오늘은 방어 오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어저께 고기를 때려가니까 특별한 고기가 없더라고요. 특별한 고기도 없고 문제는 지금 횟집들이 장사가 안되서 수산집에도 물건이 지금 이래 물갈이가 안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오늘같이 토요일이면 어제 새 물건이 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전부 재고를 차고 있더라고요. 그정도로 지금 장사가 안되고 있다는 거죠 횟집들이 아 심각합니다.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특별한 고기 보여드릴 건 없고 방어 오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완도가 뭐 30분 30분이요 30분 완도가 뭐 키로 300짜리입니다. 지금은 키로 300키로 키로 300키로 500자리가 물건이 안 좋았는데 어제 가니까 이제 좀 괜찮은게 들어왔더라고요. 완도가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아이스크림 팽이버스 말도 안 돼 아... 와.. 다행히 안좋아 놨는데 큰일났습니다 아휴 빨리 해보자 아휴 빨리 해봅시다 아휴 빨리 해봅시다 아휴 빨리 해봅시다 아휴 빨리 해봅시다 4시에 오픈했는데 지금 4시 2분입니다 와아 이 녀석들은 지금 부자 자국이 안보이네요 아휴 지금 부자 자국이 안보이네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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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이고야 다들 장사가 횟집이 안 된다는데 이렇게 손님 들어오는 것도 복이죠 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이 뭐야 깨끗다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? 안녕하세요 밖으로 나가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화장실이 여기요 2층에도 있습니다 오늘 탈피가 안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끕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끕하면 안되는데 몇 분이 올라가요? 몇 분이 올라가는 거? 2면을 주는 밥에도 하나 더 있어요 2면 칼이 왜 이런나 밖으로 또 있다고? 아니요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